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탁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난주에서 우리 서밋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 구역과 또 지역에 전달될 내용이 서밋이 되려면 전도와 성교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 성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 성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성교죠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게 과연 성령 충만이냐 라고 하면 말씀 그리고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도와 성교의 문들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4등전 1장 8절 말씀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고능을 받는다 했고요 그리고 땅 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과 열심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고 또 성령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기도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이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강담 말씀에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했거든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정신과 마음도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말씀에 힘을 얻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한 번만 딱 경험해 보면 아 이 성령 충만이 너무 놀라운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말씀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오늘 요인물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창세기 41장 3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 굉장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요셉을 보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갖고 있는 그게 보여졌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는 거죠 오늘 다빛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다빛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날 이후로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다빛도 이런 응답을 누린 거죠 공통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 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뭔가 좀 다른 세계에 드러난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닐까라고 오해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건전 신비주로 가잖아요 지금도 교계에서 또 전 세계의 교계의 흐름이 불건전 신비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뭔가 신비긴 신비인데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정확한 성령 충만은 말씀 받을 때입니다 어제 우리 강단에서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통째로 받아라 말씀을 통째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강단에 서든지 간에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 계속 누려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엘리아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그 스승 엘리아에게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제 창조와 같고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같은 것이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아주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4등전 1장 8절에도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송도림들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초대교회의 모든 송도림도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받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기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도 보면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내가 감정이 뭔가 조금 업이 되어져서 기분이 좋다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그런 우리의 기분을 떠나서 어떤 감정을 떠나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랩런트 7명들 또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말씀 받을 때에 기도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 가서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건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떤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공간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지만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 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완전한 말씀을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중요하죠 매일 항상 우리가 매일 항상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두고 내 생각을 버려두고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각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고고 붙잡고 기도 들어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와 성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보면서 전도, 성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성교는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외로 추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성교를 이루어가느냐 첫 번째 본론의 영적 서밋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서밋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누려라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완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 그거를 항상 누려라 그 말씀을 누리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누리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돼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영적 서밋이죠 성령이 충만한 영적 서밋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보냈고 또 속국으로 보냈는지 이유를 안다는 거죠 다른 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전도 성교를 모르면 또 우리는 포로 노예 속국으로 가서라도 전도 성교를 이룬다는 겁니다 2, 3, 7과 5천 종족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2, 3, 7과 5천 종족의 재앙들이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지 않으면 세계보금을 위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랩런트들은 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다는 거죠 3단체에 완전히 노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보금화입니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를 세우고 2, 3, 7과 5천 종족이 세계보금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전도 성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죠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본인들이 다 전도 성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전도 성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자체가 전도 성교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전도 성교로 세계보금화 2, 3, 7, 5천 종족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시켰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세계보금화 이게 기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이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상태 보금충만입니다 보금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 이게 성령충만 영적 상태예요 말씀이 없으면 고갈돼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풍요롭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상태가 고갈되버립니다 고갈되면 힘들어요 자동차가 휘발유나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전기로 충전하지 않으면 차는 가다가 서버립니다 고갈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뭔가 없으면요 사람이 메말라요 신경도 예민해지고 또 내 상태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말씀이 보금이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붙잡잖아요 어제 주신 말씀대로 항상 매일 말씀 보금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 모르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좀 갱신해야 될 게 뭐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어제 왜 그 말씀 또 비유를 주셨잖아요 발락 왕이 있고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나의 모습 같더라고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다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말씀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발람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미 내가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구나 내 생각이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 받아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고 내가 이거는 해야 될 미션과 실천의 메시지는 내가 좀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좋잖아요 말씀 받았을 때 내가 발람 선지자처럼 완전 실패하는 저 거짓 선지자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말씀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자칫 좀 실수를 하고 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아 내 각인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또 회복이 되고 힘이 나죠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영적 서밋으로 가라는 거죠 전도 이전에 내가 나의 영적 서밋 내 영적 서밋 상태가 아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내용이죠 자 요래놓고 두 번째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죠 기능 서밋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과 연결 많이 돼 있습니다 뭐 사업하신다 직장 다니신다 또 가정주부다 또 여러 가지 학생이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어 성교사로 준비되고 또 목사로 준비되고 이건 교육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자든 중직자든 랩런트든 이 업의 기능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서밋 안에 이 기능 서밋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능 서밋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WRC 때부터 계속 주신 메시지인데 이 전문성을 달란트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근데 부모님 생각은 또 달라요 아이한테 내 자녀한테 바라는 나의 부모의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면 우리 랩런트가 달란트라든지 전문성이 찾는 데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또 랩런트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나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애가 너무 철없이 행동한다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어렵고 이런 걸 아직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철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시각이 다 맞는 얘기지만 방향은 우리 아이가 어떤 달란트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 랩런트가 영적 서밋이 될 때 이게 보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거 이거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성경 말씀에 4등전 18장 1절 4절에 있는 대로 이 현장이 어떻습니까 저주재앙입니다 현장은 하나님 믿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저주재앙이 가득한 거예요 현장은 좋은 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도 좋은 데 아니에요 제가 월성 여기 제 제 제 제 제 제 제 하루 지난주죠 지난주에 안경하러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그 가서 갔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사람 많은데도 물론 이제 고등학생 여학생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또 학생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거기 세 명이 모여서 담배를 필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현장이에요 아이들이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마리아환화를 하니까 대마초 그걸 실제로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학교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환각 성분이 있으니까 너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금 그게 보통이래요 뭐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더 자극적인 그를 찾지 않겠습니까 원래 바로 마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첫 출발이 담배입니다 담배를 계속 피다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현장이에요 근데 이런 현장을 왜 봐야 되냐면 이런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냐 기능이 필요하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무 중요한 이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이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기능 서밋은 하나님의 은약 가운데 절대 은약 가운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기능을 찾으셔야 돼요 이 전문성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능 서밋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찾아져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기능 삼단체가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삼단체만큼 막강한 기능이 아니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기능이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게요 유목사님이 메시지 속에 한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삼단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미 단계까지 다 갔습니다 굉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굉장한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다 삼단체가 다 장악했어요 유대인은요 유대인은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모든 걸 장악했고 프리메이선이나 유에이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프리메이선이든 유에이지든 유대인이든 우리 랩런트와 만났을 때 유대인은 유대인은 제가 세계에 우리 여러분도 명품 있잖아요 명품 명품 브랜드 잘 살펴보세요 그 명품 브랜드에 회장 회장으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회장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태계 미국인 유태계 캐나다인 유태계 영국인 유태계 유태인 쪽 회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점원이에요 뭐 게스 매장인 같은 경우도 유태인이 회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게스 매장에 가서 점원으로 일해요 그러면 거기서 저보다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연봉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저는 제 작은 기능 그냥 점원으로서 제 작은 기능을 영적섭 및과 이 기능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3단체의 사람을 만났어요 높은 분을 근데 할 얘기 없잖아요 보급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두 가지 인생 문제와 보급 얘기 근데 만약 이 3단체의 높은 사람이 우리 랩런트 아이의 랩런트 얘기를 알아들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라면 유태인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답은 보금이니까 일어나느니 뻔하죠 우리 후대를 우리 랩런트를 귀하게 볼 것이며 본인은 달합방을 통해서 점점 제자의 모습으로 갖춰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막강한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5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능 하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남한 장군 밑에 노예로 왔던 그냥 어린 여종이에요 여자예요 너무 어린 여종인데 남한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근데 그 장군에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의 작은 기능이 그래서 기능 서밋을 찾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성교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문화는 우리 다양한 민족도 있고 언어도 있고 식 문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문화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제 우리 신앙 생활이 뭐라 했습니까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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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생활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제목조차 잃어버린다 그럼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보급문화 말씀 문화에서 세상 문화로 확 바뀐다는 얘기예요 세상 문화로 바뀌어버리면 전도, 성교가 안 되죠 문화 서밋이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전도, 성교, 문화입니다 그건 자체가 문화 서밋이란 말은 전도, 성교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있는 거기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전도, 성교예요 그래서 문화 서밋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를 보고만 시켰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사동의 19장 21절 그리고 23장 11절 27장 24절 아무 힘이 없는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 보고만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문화 서밋입니다 로마 보고만 문화 서밋 우리가 연약하지만 문화 서밋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문화 서밋은 사단과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 나라가 분명히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가는 그 자체가 문화 서밋이에요 서밋이에요 전도, 성교와 연결되는 거죠 결론은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강조하고 계시고 단임 목사님도 메시지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요 말씀과 말씀 흐름은 달라요 그리고 기도와 기도 흐름은 다릅니다 전도와 전도 흐름은 달라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산 세 가지 무한한 힘을 가져라 그런데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무한한 힘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세팅하고 그리고 이번에 북미주의에서 주셨던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게 전부고 너무 기쁜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구원받고 나고 하늘나라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갈 거라는 얘기는 또 달라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나가야 될 건가 라는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옛날에는 캠프도 가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 끼고 교회 얘기하면 일단은 옛날들도 싫어했지만 지금은 더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더 싫어하는 걸 알고 가는 나는 더 두려운 거예요 더 현장 가기가 그러면 지금 전도의 흐름이 뭐냐 그거 지금 메시지로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전도의 흐름이 지금이 뭔지를 메시지로 너무 선명하게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흐름입니다 근데 이 흐름은 이 물줄기는 바뀌어요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A라는 사람을 쓰시는 흐름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을 쓸 시간표면 B라는 사람을 또 쓰게 해요 하나님은 그럼 A는 뭐 하느냐 B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B라는 사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A라는 사람은 말씀 기도 속에 돕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또 모든 현장 이때 발생해요 뭐라고 발생하냐면 복음이 충만한 영적 서밋은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을 와 네가 해 네가 뭔데 이 일을 해 아니면 또 네가 잘하나 안하나 두고 보자 대부분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은 우리 본부에도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B라는 사람도 이 흐름 속에 쓰임 받다가 다음 C라는 사람한테 이 흐름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흐름이란 것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A, B가 힘을 합쳐서 C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아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충만한 사람은 A, B가 C가 C라는 사람이 잘할 수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A와 B를 축복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A, B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가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 D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사용하시면 우리가 A, B,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이 잘 2, 3, 7, 5천정정 하시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흐름이 있어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진짜 제가 만난 사람이니까 단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집중훈련 가면서 그런 좀 얘기를 하던데 단임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이뻐하더래 이뻐하니까 좋아한 거예요 근데 단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이뻐하니까 싫더래 아 내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 참 사람의 종이구나 사람의 종 사람이 이뻐해주면 좋아하고 안 이뻐해주면 이게 뭐 싫어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무슨 전도선교를 합니까 모든 현장이 다 사람과 일과 이 현장이 사단이 다 장악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뭐 그렇게 뭐 이쁨 받으면 좋고 뭐 저 사람 이뻐하면 싫어하고 이 정도 수준부터는 어떻게 전도 세계보험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집중훈련 끝나고 그냥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참 그분 아마 계속 그 사람을 사람한테 이뻐하는 걸 받아야 뭐 계속 신앙생활이 되고 있겠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잘 흐름 타고 왔으니까 다음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후대가 주인공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가 주인공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우리의 흐름이 이 되시죠 그 결론이 뭐냐면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흐름을 잘 읽고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전도제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이 되려면 전도 성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권찰 제자분들이 전도 성교의 영을 받아서 지역을 보고만은 기이한 응답 가운데 이분 안정안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완전한 말씀 붙잡고 매일 항상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권찰 제자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제어다 아민